로봇 아빠 장모야 아따 미안하다 진짜 강하지? 로봇 아빠도 강해요 장모야 미안하다 어머 난 아무래도 네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사랑 아빠도 로봇 아빠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예요 장모야 장모야 큰사람이 된다 큰사람이 된다 거절어 탁을 뚫는 장모 흘빙글 돌아가는 맷돌 장모야 장모는 존의 영국목보다 훨씬 더 큰사람이 될거예요 아빠 난 네 아빠가 아니야 내 목까지 부탁할게 10년 만 고맙다 보컬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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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